네 다음주 틴탈의 컴백 무대 기대해주시구요 자 이전주 챔피언 9월 둘째주 챔피언송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자 과연 이번주 황금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슈퍼주니어 만만하시다 이번주 황금트로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트로피 받으시구요 수상수원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희 멤버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1위를 처음으로 받게 될 수 너무 감사드리구요 어 늘 상이란 큰 상이든 작은 상이든 간에 매운 받을때마다 행복한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작은 행복을 선물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쇼챔임 시청자분들도 저희를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고 싶어도 서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발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엘파로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와요! 네 그럼 슈퍼주니어 앵콜 수영 준비해주시구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쇼 챔피언 여러분 다음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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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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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외치기 위해 맘고 있나 흘러가는 슬퍼를 따라기 위해 나 그냥 슈퍼만 남자면 저건 모두 애써 방아지를 긁어대 도전이라도 기대하고 있니 이만 알면 놀기 좋은 세상 마침 원래 하던 대로 가던 길만 가면 뛰어서 망칠 맞을 일이 없잖니 그냥 나길 지켜 누리여 예스! 소녀 역시 그렇게 말해 여 예스! 특별함을 다가진 우리여 오! 무슨 일이 있었나? 너 헤이! 이 밤아쉽단 내가 아야야야야야 찬이 나게 깨져버린 꿈이 아야야야야야 뭔가 무너지고 떠났어 눈물마저 덤에 발랐어 감트럴 순장 무게를 느껴유 예 무게